안녕하세요. 까망피리입니다. 프로 연주자들이 아마추어들의 클라리넷 연주를 처음으로 접했을 때 제일 먼저 무엇을 보고 이 사람의 실력을 판단하고 평가할까요? 막 어려운 곡의 난이도? 혹은 빠르게 돌아가는 손가락? 도대체 어떤 걸 가장 먼저 보고 평가를 하게 될까요? 저도 그렇지만 제 주위의 음악인들은 하나같이 소리, 소리를 제일 먼저 따지고 평가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곡을 연주하고 손가락이 잘 돌아가는 테크닉을 가졌다고 한들 소리가 좋지 않다면 듣는 누군가에게는 그게 음악이 아니라 소음이 될 수 있으니까요. 작년에 클라리넷 주법과 관련해서 클라리넷을 고정하시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두 편을 강의를 했었죠. 이번 시간 그 세 번째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클라리넷을 연주할 때 흔들림 없이 악기를 잘 고정시켜야 좋은 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클라리넷도 훨씬 편하게 연주할 수 있다고 1편에서부터 제가 이야기를 했었죠. 클라리넷을 윗니에 제대로 고정시키지 않는다면 위아래 혹은 이렇게 좌우로 흔들릴 수가 있고 이때 심리적인 불안함이 생기게 돼서 우리의 신체 반응은 윗니와 아랫입술로 마우스피스를 흔들리지 않도록 꽉 깨물어 잡게 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이렇게 클라리넷 연주시에 악기의 중심이 잘 잡히지 않으면 소리를 낼 때 입에 힘은 힘대로 막 들어가버리고 소리는 잘 나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안 좋은 소리가 난다는 등 제가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지금 1편의 설명을 다시 다 하기에는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요. 그 이상의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클라리넷을 고정하시옵소서 1편과 2편 강의를 꼭 들어보세요. 클라리넷을 연주할 때 악기가 흔들리지 않아야 좋은 소리를 낼 수 있고 저의 체감 기준으로는 윗니발의 한 60% 아랫입술의 한 20에서 30% 그리고 오른손 엄지손가락의 한 10에서 20% 정도 힘이 분산돼서 악기의 중심을 잡는다고 예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단순히 엄지손가락 위에 이 썸레스트를 이렇게 올려놓으면 과연 그게 끝일까요? 예전에 어떤 영상에서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우리 몸이 가장 편안한 자세는 지면에 닿는 면적이 많을수록 우리 몸이 편하다고요. 이 오른손 엄지손가락도 마찬가지예요. 클라리넷을 연주할 때 악기가 좌우로 흔들리는 이유를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마우스피스가 이 윗니, 윗니의 치열에 맞지 않게 위치하고 있는 이유. 자, 윗니가 뭐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마우스피스를 맞춰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두 번째는 윗니에 가해지는 힘, 그러니까 악기의 각도로 인해서 윗니발에 가해지는 힘이 너무 약한 경우에 이제 악기가 흔들릴 수가 있고 세 번째는 이번 시간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이 오른손 엄지손가락에서 악기의 중심을 제대로 잡아주지 않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오른손 엄지손가락은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외로 엄지손가락의 바닥 부분이 악기에 닿아있는 상태인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이런 상태라면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엄지손가락 안쪽과 썸레스트 아래쪽 두 군데 공간이 비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까망피리가 이번 시간 알려드릴 팁은 엄지손가락의 바닥 부분이 아래관에 닿은 상태에서 손가락을 자동차 키를 돌리듯이 살짝 돌려서 엄지손가락 윗부분이 썸레스트 안쪽에 파고들듯이 자리를 잡아주세요. 요즘 자동차들은 뭐 키 안 돌리는데 뭐 이렇게 태클 거시는 분들은 없길 바라요. 어쨌든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엄지손가락의 각도를 바꾼 사진을 보면 처음보다 엄지손가락 안쪽과 썸레스트 아래쪽의 공간이 많이 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엄지손가락이 닿는 면적이 많아지니까 당연히 악기의 중심을 잡을 때 불안함도 덜해지고요. 방금 알려드린 방법으로 엄지손가락의 각도가 바뀌면 한 가지 더 이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클라린의 팔을 운제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새끼손가락이 이 키에 멀다고 느끼셨던 분들은 엄지손가락이 회전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새끼손가락이 키와 가까워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사소한 변화가 큰 차이를 또 만들어냅니다. 이번 시간 강의는 클라리넷 왕초보 분들에게 도움이 될 확률이 아마 많을 거예요. 클라리넷 경력이 나름 있으신 분들은 이미 오른손 엄지손가락의 위치가 제가 말씀드린 위치로 자연스럽게 바뀌어 있으실 확률이 많아요. 음악은 예술이기도 하지만 신체를 잘 알고 활용할수록 더 쉽고 재미있게 연주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한 이유 때문에 제가 클라리넷 레슨 수업을 할 때 이런 것 저런 것들을 다 계산하고 체크하면서 클라리넷 레슨을 하다 보니까요. 눈과 귀가 항상 바쁩니다. 침대만 과학이 아닙니다. 클라리넷도 과학입니다. 사소한 부분도 놓치지 마시고요. 끊임없이 왜? 라는 질문과 함께 고민과 해결을 반복하면서 연습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거든요. 고민하신 만큼 실력도 좋아지실 거예요. 고민하기가 귀찮으시다면 그냥 까망피리를 찾아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kl práv мы 가능성입니다.